근데 지금 선생님이 30년, 선생님들도 적당히 거짓말 하셔야 돼, 아이들한테 이 선생님이 견식 초기 입장했을 때 이때 1700년 B부터 던졌는데 갑자기 벌묵, 해피 1, 2, 2, 1 잡혔어? 재수없는 놈이지 그래서 결국 검찰까지 가서 얼마나 벌묵 받았을까? 하고 벌묵이요 맞추시면 얼마 받았을까? 얼마? 100만원 100만원? 300만원? 100만원이 가까워요 어디? 200만원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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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이때 30년 전인데 그 50만원 받았어요 30년 전인데 지금 얼마 받았을까? 지금 얼마 받았을까? 지금 한 500만원 받았을까? 지금 한 500만원 받았을까? 지금 그니까 1700만원 B부터 꼭 얼마받아? 500만원 벌금을 받는거야 이게 중요한거 벌금이 문제라는거 뭐가 생겨나요? 정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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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망쳐요 8번 8번